재밌는데 이거 재밌다 나 진짜 궁금해 재밌는 거 진짜 많지 나도 스케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일 21일 23일 23일 그냥 얘기해 얘기할까요? 얘기해 댓글 좀 보자 재밌는 얘기 인기가 직접 얘기해야지 그치? 하라고요 하래 하래 하라고요? 갑자기 못하겠어 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못하겠어 저희 그럼 하라고 하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내일 인기가요합니다 나 그럴 줄 알았으니까 아니 그거 아직 다 모르는 거라고 아니 근데 그냥 말해도 그냥 말해도 그냥 말해도 근데 이미 신이 여러분들이 눈치가 백단이라서 이미 이제 알아서 생각하고 계세요 나 그냥 얘기한다 사녹을 안 나와 사녹을 다 알고 나 진짜 얘기한다 나 진짜 지금 나 진짜 얘기할 거야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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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밤에 팬싸 좋아 좋아 야 내일 오후 팬싸 해봐 이거 좀 셌다 좀 셌어? 응 이러다가 나오겠다 나 진짜 보여드린다 진짜로 보여드린다 22일 해 나 진짜 인사 지금 끄고 싶어 나 진짜 이거 보여준다 22일 해 나 이거 보여준다 22일 해 스태프로 보여준다 진짜 런쥔이 개인인 저기서 보여준다 스카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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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얘기할게 얘기해 전략 참지만 참지만 얘기 얘들아 얘들아 지성이 울 것 같아 지금 8월 SM타운 스태프 오케이 너무 많이 얘기했다 얘기해도 나왔어 아니 진짜 나 금방 나 시신이 금방 확인 사실 말했잖아 내가 봤을 때 금방 떴는지 내가 봤을 때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시신이 지금 난리 났어 너무 많이 했어 아무튼 어디서 토큐 한 명씩 이제 좀 나 진짜 얘기한다 아니 그만 아무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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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무튼 그러다 한 명씩 약간 들고 하자 아니 근데 근데 저희 스타 아니 근데 형 사실 처음부터 아무 싶은 말 있었는데 다 씹혔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맞아 지금 너의 순간이야 기다려 아까 처음부터 나한테 내 말 씹혔어 겁나 맨날 그러니까 얘기하라 그래 말하지 마잖아 개그말들어 차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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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차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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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나 이거 왜 이렇게 살짝 들어 그럼 재민이가 들어 근데 이거 들어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오른쪽으로 내가 들고 했거든 내가 할게 근데 진짜로 오했을 때 근데 내가 타임을 놓친 게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리프트 딱 올라왔을 때 그 얘기를 할 때 우리 다시 만들어줘? 어 다시 해봐 아니 이번에 파일러람 할 때 진짜 뭔가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? 어 그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리프트를 딱 올라와서 딱 그 CG에들을 딱 보는데 진심으로 뻥 안치고 네 어땠냐면요 저 딱 무릎까지만 좀 찍어주세요 제가 딱 올라갔는데 딱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네 카메라 가만히 근데 진짜로 뻥 안치고 진짜 이렇습니다 진짜로 뻥 안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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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윤이 형이 내려오고 내려오고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소름붓았대 저 네 팔이 좀 아픈 팔 떨어져 왜 잘 나 찍어서 버블 올린다 splits 저 오늘 되게 재밌는 드림컨세트 했고요 우리 나중에 봐 웃어서 못하겠어 진짜 내가 너무 큰 걸 바랬나봐요 미안해요 나는 한 명씩 들어서 해줄줄 알았는데 아무튼 안되겠어 진짜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 신정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얘기해요